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저희가 이색습기로 찾아왔습니다. 여기 수영장 풀에 지금 이제 여러가지 오징어나 여러가지 생물들이 있고요. 그리고 황금 잉어가 여기 안에 들어있죠? 보시면. 아 이게 일어났구나. 그렇죠. 이거를 뽑으면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상품이고요. 나머지는 원피스 피규어라고 하는데. 여기 짙게 보시면 이게 약간 자석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. 저희도 어떤 뽑든지 잘 몰라서 한번 해보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구멍은 여기 보시면 되게 쪼금이에요. 기역자 구멍이랑 일자 구멍 하나 있네. 구멍이 조금 작아서 뽑힐지 모르겠는데. 근데 이거 어떻게 할지 혼자 들어갈 뻔했어. 오 이런식으로 오케이 오케이. 나는 손관만 올린다. 여기 붙는 데가 어디 있나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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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치인가? 오오 신기해 신기해 이상하게 걸렸어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괜찮아 괜찮아 자석이 이렇게 유니티에요 어? 어? 여기 있는거일까? 아니면 여긴 똑같지 어 알았어 아칠래 제가 이상돌끼도 너무 잘하는데 말도 없어 떠너뜨릴 것 같다 아니 아니 가져왔다 여기서 흔들면 떨어진다 이거죠? 응 뭐하세요? 왜 내려가는거야 이거? 뭐야? 어 기회가 날아가고 있는데? 빨리 리터치해 리터치해 어 야야야 아 기회가 한번 날아갔어 한번 날아갔어요? 야 괜찮습니다 아 리터치를 해가지고 말하면 아이고 아이고 리터치를 해야 되겠네 이거 파란색 파란색깔 이거? 근데 이게 뭔가 흔들려가지고 좀 어려워 야 약간 흔들린다 이거 투터치도 되지 않나? 아 투터치 할 의미가 없구나 파란색깔 이거? 둘중에 아무나 걸릴 수가 없는데 오 좋아요 두개? 오 두개? 대박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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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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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두연이 저거 어떻게 잘하면 되지 않을까? 아 저거 돌까진 안돼 안돼 오우 손 너무 아파 아슬아슬한데요 저거? 아 제가 약간 넓은 것 같은데 따가워서 나가다가 아 그냥 많을 치러 좋은 생각이다 아 힘들었어 아 이거 리터치 안하면 기회가 날아가올까 리터치 안하면 기회가 날아가? 오케이 오케이 조심조심 리터치 필수다 이거 여기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? 오징어 조연이 닮으면 오징어 조연이 닮으면 오징어 리터치 해서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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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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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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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는 것도 상당히 나이가 있습니다 조심조심 진짜 막 흔들려 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패딩이야 차지네 근데 한 번만 내 심장 알거야 어 나 그럴거같아 어 빨간색깔 아이고 아깝다 초저지 되진거 아니야? 어 된다 초저지 되잖아 굿 저석 잘 잡았어 응 잘 잡았다 자 과연 이거는 어떻게 잘 떨어뜨려서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어우 두현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? 아니 안 떨어져 이게 저석이라 이거 눌러버릴까? 아 눌러봐봐 그렇지 어? 야 눌러봐도 되겠다 초저지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누르기 아 너무 아쉬운데요? 될 듯 안 될 듯? 아 지느렁이로서 그러니까 저기서 저기 벗기고 있냐 뭐야 애들이 만나나 봐 압박이야 자 또 여기 있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 체력 소모가 체력 소모가 어 이번에 철기 딱 좋다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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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잘했어 잘했어 좋은데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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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오 잘다 봤어 오 가재 아 이거 5개 너무 짧았었어 락사 오 오 오 바로 떨어졌어요 여긴 난 이거 어떤 거? 여긴 난 오케이 오케이 해마랑 뭐 별가살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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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별거래인가? 몰라 이거 뭐지? 조심조심 자 과연 도현이 털기 가능할 것인가 으아아아아아아아 나와나요 아니요 어 다시 자 누르기 오 오 오 자 기회 세 번 넘었고요 그래도 이거 손에 지나갔는데 도현이 하지 말이 안걸려 화이팅 화이팅 로不過였어 아 아깝네 através 너무 아파 여기 한번 해볼까? 어 보니도 고통을 받아야 해 어 고통을 받아야 해 알겠어 알겠어 한번 해보자 나번 고통은 함께 해야지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어때 햄페이지 야 이거 왜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진다니까 나 자전 들잖아 나보다 자전 들긴 하네 그렇지 그렇지 아 아깝다 오 괜찮은데 괜찮지 오 나 떨릴 것 같아 오 저 벗긴다 어 벗긴다 벗긴다 내가 해놓은 거 보니까 저 누르기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누르기 해보자 어 붙지마 이거 진짜 나이스 진짜 성공 이게 내가 내가 해놓은 거잖아 거의 태꽃은 뭘 잘 내가 하고야 임마 뭐 거래 잠깐만요 아 또 애들이 있어 근데 이게 안 떨어져 아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려고 했었고 아 주변에 있는 애들을 어?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 옆에 있는 초보색 하 저거 치약 물고기다 이거 그렇지 어 어 또 있어 어 옆에 있는 거 잘 할 것 같다 이거 어 어 아 힘들어 얘네들 잘 떨어지기 어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는데 좋아요 다른 거 거북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거북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다 해마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하나 뽑았다 레전드 거북이 레전드 어 얘도 잘 붙었다 이 녀석 이게 이렇게 되면 가끄네 거북이를 딱 누르면서 같이 한 들어 올리면서 아 다시 한 번 더 두터치 해서 아 이 거북이는 어렵다 거북이 치워야겠는데 그치 거북이는 어렵다 어 거북이를 거북이 어르신다 얘가 방해가 좀 되니까 아니 괜찮아요 얘 넣으면 되죠 어 아까도 배가 빨간색인데 얘 빨간색 풀면 되겠다 어 언니도 저와 같이 저처럼 힘들어하는 중입니다 아우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왜 이럴다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장난 아니야 이거 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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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라 갔다 왔어 어 볼 때도 못 했다 이거 거북이 야 거북이 야 거북이 어 제대로 폈다 저리가 이 거북이야 응 응 응 응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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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 좋다 어 거북이 좋은데? 어? 어 다시 다시 거북이로 밀어 밀어 흔들면서 거북이로 밀어주는 거죠 아 아 아 앞으로 좀 밀어 어 어 어 어 내가 폴기가 좀 변질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창조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누르기 아 밀어버렸네 얘가 그렇지 아우 야 이거 왜 안 떨어지냐 고북이도 어 그렇지 많이 흔들린다 좋아 내려버려 알라가 좀 어 어 어 거대하다 어 아 너무 힘들어 됐다 아 힘들어 나만 고통받는게 아니라 정말 좋군 어 내가 조그만거 해야되는데 내가 조그만거 해야되 다 커 애들이 오징어 오징어 문어 오징어 문어? 문어? 뭐야 문어 안돼 저 근처에 있는걸로 해야겠어 근처에 많아서 근처에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 그 딱컨네 어 좋아요 어 네 이러면 이제 확률이 높아지죠 여러분들 어 이상 컨트롤로 싹싹싹 아 타워질 것 같은데 조그만 생각 싹싹싹싹싹싹싹싹싹 싹싹싹싹 싹싹싹싹싹 아아니 왜 타워지지 않아 아 눌러버려 아우 진짜 아 지나갔어 어 어 들어 어 들어갈것 같은데 아 이게 자석이라서 응 마이콜 아까 사나 똑같은 자세죠? yan 아주 그냥 하나 뽑는게 기적이야 뭐야 이거 물고기 하나 하나 뽑았다 성공 침 Intern 왕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